오늘은 A7 코드 소개와 A7 코드와 D 코드 체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코드표가 나오고 있죠. 자 2번 손가락이 3번 선 두번째 프렛, 3번 손가락이 2번 선 두번째 프렛 자 일단 코드를 먼저 외우시구요 코드가 다 외워졌으면 코드를 정확하게 누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 줄을 동시에 찍게 되면 특정한 줄이 올리지 않는 것을 체크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누른 다음에 한 줄씩 쳐서 모든 줄이 다 올리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코드도 외우고 코드도 정확하게 누를 수 있게 된다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코드를 정확하게 누르고 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누를때는 따올수록, 뗄때는 없을수록. 눈은 꼭 기타의 G판과 왼손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된다면 이제는 D코드와 체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일단 D코드를 먼저 누르시구요.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을 떼고, 3번 손가락은 힘을 살짝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엄지도 같이 헤드 방향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프렛에서 A7 코드를 누릅니다. 자 다시 D코드를 바꿀 때는 2번 손가락만 떼고, 힘을 빼면서 3번 손가락을 3프렛으로 옮깁니다. 이때 엄지 손가락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번 손가락을 눌러서 D코드를 완성해 주면 됩니다. 1, 2번 손가락 떼고, 3번 손가락 옮기고, 2번 손가락 누르면서 A7 코드. 2번 손가락 떼면서 힘 빼고, 3번 손가락을 3프렛으로 옮기고, 1, 2번 누르면서 D코드. D코드. 자 A7 코드 누를 때 주의하실 점은 사용하지 않은 1번 손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쓰지 않는 손가락들도 쓰는 손가락들 주변에 가깝게 두시기 바랍니다. 힘을 뺀 상태로. 자 이렇게 코드 체인지가 부드럽게 잘 된다면,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4박씩 연습하고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넷 할 때가 코드를 바꾸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노래를 부르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클 잡는 방법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입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